나 마술사 있다고 믿을 것 같아 나 진짜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건 마술 아니야? 마법이야 전부 다 섞여있는 카드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카드 한 장 골라줄래요? 저는 안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랑 전부 다 확인해요 그런 카드 까먹으면 안돼요? 까먹으면 안돼요? 까먹는 사람이 있어서 네 한 장인데 잊어버리지 않죠? 중간에 그대로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어요? 나 한 번 더 완벽하게 넣어줄게요 근데 카드를 보통 마술사들이 찾아요 근데 저는 마술사들이 찾아요 저는 마술사거든요 호그와트 나왔어요 대박 펠리쿠트 샀어요? 펠리쿠트 제가 선배라서 리액션 장난 아니네 제가 안 찾고 누가 찾을거냐 방울이가 찾아줄거에요 방울이가 뭐냐면 고양이에요 귀엽죠?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워요 왜 이름이 방울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봐봐 왜 방울이야? 방울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방울이 큰게 있어서 제가 이름을 방울이로 지웠어요 네 호그와트에서 사는 고양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친구 웃어봐 한번 닮았네 방울이가 웃는거랑 눈 웃음이랑 닮았는데 방울이랑 좀 비슷하네 이제 방울이가 방울이랑 카드를 찾아주면 실제로 카드를 찾아주거든요 방울이가 진짜요? 네 한번 말해볼래요? 방울아 카드 찾아줘 이렇게 하면 안찾아주지 그럼 어떡해요 귀엽고 깜찍하게 해줘야지 방울이 방울아 카드 찾아줘 이 친구가 더하네 다시한번 방울아 카드 찾아줘 방울아 카드 찾아줘 방울아 카드 찾아줘 이렇게 하면 안찾아주지 방울아 카드 찾아줘 잘하네 잘하네 카드 찾아달라고 하면 잘 봐야돼요 여기 위에 방울이 잘 봐야돼요 방울이를 한번만 이렇게 손으로 비교주면 방울이 사라진거 봤어요? 어디갔어? 사라진게 아니라 사라진게 아니라 중간에 카드 찾으려고 중간에 들어갔잖아 여기 들어간거? 제가 방울이를 한번만 이렇게 손으로 비교주면 어디갔어요? 방울이 사라진거 봤어요? 네 사라진게 아니라 카드 찾으려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뭐야 얘 뭐야 고른 카드는 어떤 카드죠? 방울이가 찾았어요 말해도 돼요 스페이드8 스페이드8 맞아요 확인해보면 스페이드8 뭐야 방울이 카드 뒤에 이 다이아몬드 뭐야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뒤에만 방울이가 붙여져있잖아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 뭐지? 이 카드 뒤에만 방울이가 붙어있잖아 맞죠? 아까 고를데 없었잖아 맞죠? 진짜죠 신기해 신기하죠? 신기하죠? 오오오 신기하죠? 손 이렇게 해볼래요? 손 이렇게 방울이 잡아야 되니까 방울이가 붙은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줄래요? 움직이면 안돼요? 친구 손 모아줄래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방울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방울이가 좋아하는거 이거 좋아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맞아요 돈 방울이 돈 좋아하고 잘하는게 순간이동 그래서 제가 순간이동 방울이 잘하는거 순간이동 이 카드가 움직이지 않게 이 카드는 제가 갖고있으면 돼요 눌러줄래요? 그리고 친구 손 위에 카드 한번 흔들어 볼래요? 그리고 친구가 기억깜찍하게 방울아 이리와 화면에 방울이가 이름을 불러주면 진짜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네 떨지말고 방울아 이리와 빨리 방울아 이리와 온거 같아요? 아니 아니 이리와 방울아 이리와 방울아 이리와 한 번 더 방울아 이리와 온거 같아요? 일단 이 카드 먼저 확인해볼래? 뭐? 어디갔어? 카드 확인해봐요 어? 어? 아니 근데 이게 왜 없어져? 뭐야? 뭐야? 방울이 어디갔어? 진짜 신기하다 뭐? 어디갔어? 뭐야? 카드 확인해봐요 어디갔어? 없는데? 뒤집어서 뭐야? 오! 오! 대박! 개 신기해! 개 신기해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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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이름 불러주면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방울아? 가! 방울아? 이동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께요 잘 봐요 방울이 카드에 친구 손 모아줄래요? 방울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잖아요 네 방울이는 움직이지 않게 친구가 위아래로 돌려줄래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네 방울이가 좋아하는게 뭐죠? 돈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5만원이요 5만원이 아니라 방울이는 동전 좋아해요 특히 100원짜리 아, 진짜요? 오, 의외다 의외에요? 5만원 좋아할 줄 알았어요 수표 라든가 아, 수표 라든지? 네 이제 이 방울이가 동전 가져갈 거니까 잘 봐야 돼요 네 뭐야? 손 나오는 거 보여? 아, 뭐야 뭐야? 다시 한 번 봐줄게요 어? 어? 괜찮아요? 맞지? 맞지, 맞지? 뭐야? 가져간 거 봤어요? 방울이 손? 응 후 불어주면 동전 어디 갔어? 동전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카드 안 느껴졌어요? 확인해 볼래요? 카드 안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진짜 짜증나 왜? 야 정말 커 손 봐봐 진짜 있어! 네? 뭐야! 야야야! 오! 야! 조카가 이상해! 오! 조카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진짜 뭐야? 나 혼자 찍는다! 뭐야? 어? 아! 어! 정신! 정신! 왜? 100윤짜리에 들려있어 지금 가져간거야 뭐? 뭐야? 나 진짜 있는거 같아 나 진짜 있는거 같아 나 마술사 있다고 믿을거 같아 뭐지? 손에 보면 돈이 들려있어 100원 모아서 참치 먼지 사나? 손 맞어 이제 방울을 흔들어서 이 돈을 다시 빼낼거에요 이 친구 손에 떨어뜨려줄거니까 잘 봐야되요 방울이 그림 보이죠? 만져봐야 그림이잖아요 100원 100원짜리를 잡아서 쳐주면 손이 떨어졌잖아 지금 손이 떨어졌잖아 안보여? 손등에 아악! 이거 안보셨네 야! 야! 어떻게 붙였냐 잡아서 쳐주면 무서워 왜 돈을 안놔요? 여기 있잖아 손에 안보여요? 안보여는데요? 착한사람만 보이고 어디갔냐면 손등에 있어 아악! 뭐지? 손에? 아악! 아악! 뭐야? 언니? 뭐야? 손등에 뭐야? 아 진짜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니가 낀거 아니야! 니가 낀거야 방울이 손등에 이동했잖아 손 모아줄래요? 동전 갖고있고 다시한번 보여줄게요 동전 잘 갖고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 한번 해볼까요? 동전 올려놓고 손 모아줄래요? 해줄래요? 이제 방울이는 움직이지 않게 눌러줄래요? 친구도 위아래로 눌러줄래요? 잘 봐야되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동전을 다시 방울이 줬다 뺏으면 방울이 화내니까 다시한번 이 카드에다가 동전 넣어줄거에요 네 왼손이 잘 잡고 제가 주머니에서 제가 사실 제가 마우스타라고 했잖아 호그와트 조로암 주는 선물이거든요 호그와트 마우스팅이 이걸로 딱 쳐서 이동시켜줄거에요 잘 봐요 쳐주게되면 불빛감으로 지금 이동한거 봤어요? 카드 한번 확인해볼래요? 네 동전 하나 들어갔는데 느낌 안났어요? 제가 딱 쳐때 동전이요? 지금 동전이 들어갔잖아 동전이 동전이로 동전이 들어갔잖아 동전이 들어갔잖아 뭐야 진짜 혼내는 소리 혼내는 소리 혼내는 소리 혼내는 소리 혼내는 소리 말이 안되는데 동전이 들어갔잖아 레고짜리 실제로 흔들어 준 다음에 쳐주면 불빛감게 사라진거 봤어요 빛 어디에서 나온거야? 불빛감게 지금 이동했잖아 카드 확인해 볼래요? 싫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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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방울이 어디갔어? 방울이 어디갔어? 방울이가 지금 돈만 들어갖고 방울이 어디가는 줄 알아요? 방울이 어디갔어요? 방울이가 잘하는게 뭐라고 그랬죠? 순간이동 순간이동 방울이가 지금 좋아하는거죠? 너무 좋아요 방울이는 돈이 되는 물건에 다 달라붙어요 친구한테 지금 간거 같은데 아니 하지 마세요 지금 친구 물건 중에 가장 비싼게 뭐예요? 지금 핸드폰 봐봐 핸드폰? 핸드폰이 가장 비싸요? 지금 핸드폰 어디다 놓았어? 핸드폰 빼볼래요? 네 아아 이거 아니에요 왜? 이러봐 붙어 붙어 빨리 방울이 어디서 왔어? 이거 진짜 너무 흘렸어 나 이거 물어 나 이거 물어 왜 물어 왜 물어 지금 친구 몸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 어디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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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가장 비싸요?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네 핸드폰 확인해봐요 진짜 핸드폰이 있다고? 네 말도 안돼 핸드폰 확인해 봐 핸드폰 좀 확인해 봐요 빨리 진짜 오지마! 아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확인해 볼래? 뭐야 얘 뒤에 봐봐! 진짜야? 야 진짜야! 야 진짜라고! 뭐가 왜 여기 있지? 아 뭐야! 언제 들어왔지? 언제 들어왔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방울이는 오늘 마술봉 기념으로 드릴테니까 잘 간직해요! 신기하죠? 심장 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이럴 때 필요한 건 박수가! 마오 앨범은 박수가 나오죠! 남은 친구 4명 다 없어요? 네! 남자친구 환영! 남친 구한다고 해요! 남친 구해요! 제 구독자가 90%가 남자니까! 어필요? 네! 어필요! 20만명 중인! 남친 구해요! 남친 구해요! 방울이 이거 그림 아니고 진짜 살아있거든요! 나중에 오늘 방울이 잘했다고 츄르 사줘요! 가면서! 네! 진짜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진짜! 진짜 얘는 사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와 모기 잡아줄게요! 잡았어요! 오! 진짜! 진짜 신기한 거예요! 마술 하지 말까요? 아니 아니 아니! 모기만 계속 잡아야겠네! 가방이 있었는데 손 안 댔잖아! 저희 처음 만났잖아! 아니 나 처음에 여기서 갑자기 불빛 나오길래 어 뭐야? 진짜? 나 방울이한테 전화 온 줄 알았어! 방울이한테! 방울이한테 전화 온 줄 알았어! 방울이가 이렇게 안녕! 이런 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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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나 전화 온 줄 알았어! 진짜로! 방울이가 전화는 왜 이렇게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 핸드폰 빼 볼래요? 어! 어! 남은 왜 없어! 어! 잠깐만! 가방 뚫린 거 아니야? 가방 뚫린 게 아니라! 가방 뚫린 게 아니라! 이거 스티커 떼서 붙여줄게요! 오늘 마술 봤으니까 이거 간직해요! 손이 떨리시는데? 마술에서 그런가? 아니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스티커가 잘 안 떼져서 원래 미니어를 보면 저는 손이 떨리거든요! 오! 방울이 아니냐? 주머니가 있는데? 뭐야? 어! 뭐야? 전 없는데요? 이거 이쁜 사람한테 가! 한 명한테만 가! 방울이는! 야! 봤냐? 왜 어떻게 있어? 어! 갖고 싶어 하니까 언제 붙였대? 언제 붙인 게 아니라 방울이 마법사로 순간이동한다니까요! 핸드폰에 붙여줄까요? 네! 20만 유튜버한테 마술 본 소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붙여줄게요! 뭐야? 구독과 좋아요? 쇼핑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시작해요! 쇼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채널! Chef page 20 nen.. aumentar bank General Đểion 아니yas